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두 달 동안 해야 될 일 4개 중에 두 가지를 다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이웃을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도보, 기도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른냥을 접근하는 법, 이른냥에게 다가가는 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것인데요 바로 지역사회 행사를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금연 클릭이나 영어 수업, 음식을 나누는 거나 우리 방학, 성경학교와 같은 것 등이죠 이 모든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 지역사회에 유익함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는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고요 어떤 행사는 며칠이 걸려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목표는 그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목표는 그 행사를 통하여서 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질높은 행사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력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한 한 질높은 행사를 준비하셔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 질높은 행사들에 참여했던 그 눈높이에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사정에 맞춰서 정하시면 되는데요 9월이나 아니면 10월 초순쯤에 전도회 전에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상 여러 좋은 행사를 계획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달력을 살펴보면요 9월 달 중간에 있는 9월 달 하반기에 보시면 노란색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주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더 잘 혹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자료나 혹은 재원을 다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회의 보건부, 목회부 혹은 선교부에 요청하여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건데요 전도회에 대한 초청자 혹은 전단지 그리고 지역신문의 삽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중요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방문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등록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절대 등록 절차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후에 그들을 특별히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미나를 계획하고 홍보하게 되면 그 세미나의 등록 절차를 갖게 됩니다 선물을 제공하거나 혹은 매일 저녁 혹은 매일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참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방문자 옆에 앉아서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신 요리 교실을 개최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식사를 하는 우리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식당에서 그것을 개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동그란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한 여섯 명씩 앉게 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만 한 테이블에 앉고 또 교인들만 한 테이블에 앉고 이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기 전에 이 테이블마다 한 두 명의 교인들이 먼저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방문객들이 그 사이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행사의 첫 번째 목적은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과 친구가 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행사가 한 4일 정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한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에 이 전도회에 관련된 전단지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잘 활용하셔서 전도회에 관련된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것을 홍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두 달 동안에 해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도보 기도팀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은 양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한 행사를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도의 전사들과 40일의 기도의 계획 기도의 전사들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전사들이란 매일같이 불신자 그리고 일은 양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침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인 지역 행사에서 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묻고 궁금해하는 한두 명의 구도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한 성령의 능력과 교회로부터 다시금 뺏어가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그 마음속에서 쟁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어떻게 기도할까요? 목회자와 서기 또는 회심사역팀으로부터 명단 혹은 사진을 받아서 목록을 만들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지 당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숙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만 받고 그들 그 이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옆에 자세한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듣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전사들은 개별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다른 기도의 전사들과 만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교회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겠지만 서로가 전화하여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집중하여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첨가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용서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얻게 된 것은 약 한 30년 전에 한 남성을 만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재림교인이었는데 아주 강력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2천 명의 사람이 넘는 목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3시간 혹은 4시간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젊었는데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잘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경배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을 잘 알고 있었고 후에 그 사단을 섬기는 종파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이 선과학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강력한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중보 기도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사람과 만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죄를 덮어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이 많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삶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그 사람이 지금 책을 몇 권 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중에 한 32살 된 젊은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20살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서 한 12년간 중독된 사람이셨습니다 그가 너무나 마약에 중독에 심하게 빠져 있어서 그는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이 단지 수 시간 동안 단지 담배만 피고는 이 병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부모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중보 기도자가 그 젊은이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용서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이 젊은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그 하루에도 여러 번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마약 중독자의 어머니가 이 중보 기도자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마약 중독자가 허리까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대화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갑자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 지금까지 이 아들이 이제 잘 좋게 변해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슈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관계자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절대 이 아들이 회복되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부 기도자는 계속해서 그 젊은이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신병원의 관계자가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다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행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고 청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어머니가 이 중부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전화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과 그리고 내 남편이 지난 12년 동안 끊겨져 있던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함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영혼들의 용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40일 기도회에 대한 계획을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40일 기도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전도회 시작 40일 전부터 불신자 그리고 우리 특정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이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준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죠 예수님께서 공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약 40일간의 기도생활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 40일을 있었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40일 기도회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40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줌 링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9월 12일 안식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회 전날까지 이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줌을 통하여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20분 혹은 30분 동안 참여하길 바라지만 바빠서 10분 동암밖에 참여할 수 없어도 괜찮으니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다른 리더를 지정하는데 최소 10명의 리더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매일같이 기도회에 인도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리더가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화면에 기도할 대상의 목록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누굴까요? 성경공부 혹은 지역사회의 행사를 통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비교인들이죠 아니면 이 도보 기도팀이 언급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어떤 교회의 활동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비교인들 그리고 특별 대상인데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대만에서 전도회한 것을 설명드렸었죠 그들도 여기 40일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4, 5명의 젊은이들이 한 3, 4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연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침례를 받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이 교회인이 되겠다라고 뜻을 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제안하고자 원하였지만 그 젊은이들의 부모들이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허락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게 특별히 지금 이 영어 수업을 참석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만큼 그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을 테니 꼭 이들 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젊은이들이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부모님이 아마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그들은 두려우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님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조하였습니다 목사님과 그 교회의 목사님과 제가 이 정말 좋은 기회에 그들이 결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전도회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교회가 정말 색다른 무엇인가를 하여서 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 중국인들과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쉽게 결심하지 않는 습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뛰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침례에 대한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에 제림교회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림교회의 기별에 대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대만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성이 일어나게 되자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네 명의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홉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결심을 포함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자 한다고 표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등록생 수는 2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명에 9명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45%의 교회 성장을 보인 것이죠 몇 주 후에 저에게 그 목사님은 모든 그 젊은이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금 이 전도회가 어떤 특정 사람들이 결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면 그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주장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있는 아마누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40일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도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영혼 구원하기에 매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부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집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3주 후에 10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받은 절반 이상이 남성이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결심을 한 주요 요인은 바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꽉 차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동그란 원은 그 동네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팀이고요 보라색 막대기들은 이른 양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막대기는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40개의 십자가는 바로 40일 기도회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막대기는 바로 전도회입니다 제가 이 전도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과정의 목표는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도회 기간 동안에 단지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려온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는 기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돕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침례를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도회에 초점이 되는 것은 매우 성서적으로 성경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요 재림교회의 기별 중에 특별히 예언과 중요 성서적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 전도회 기간의 기별 중에 심지어 평생 재림교회에 출석한 분들일지라도 전에 들어보지 못한 기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제가 전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기존의 재림교인들이 제게 와서 제가 한 번도 오늘 들은 것을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드리는 세미나가 다른 때보다 더 흥미로울 것은 제가 매우 많은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사진 혹은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집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9일 그리고 9일 동안 11번의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매일에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원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성경에 최대한 많은 노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3주 혹은 4주가 우리에게 좋았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한 주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시작하여서 그 다음 주 안식일, 토요일 날 마치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11번의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집회를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온 대여섯 번의 집회보다는 두 배의 결과를 가질 것이죠 네, 주제와 제목이 영어와 한글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 예언에 관해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안식일과 부원과 그 다음에 이런 침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도 중요 교리에 대하여서도 배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안식일, 우리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루에 두 번의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이 두 번째 안식일, 마지막 날에 준비된 우리 영혼들이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등록 카드와 그리고 응답 카드를 매일 밤 사용할 것입니다 응답 카드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서 그곳에 적힌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 카드 혹은 응답 카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또한 방법으로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다과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파워포인트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아마 설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몽고와 일본 이런 곳에서 제가 통역을 갖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아주 많은 축복을 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구도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존 교우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하는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지 모든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이 구도자뿐만이 아닌 교인분들에게도 선물을 다 나눠줄 것을 계획합니다 매일 저녁에 이렇게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인데요 첫 번째 한 5분 정도 환영인사와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공지가 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5분 그리고 설교 시간이 80분인데요 한 40분이 영어로 40분이 한국말로 통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5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있을 전도회 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아마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실 것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9일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이 예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 신뢰를 갖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도 하고 싶지만 아직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한 번 다 같이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께서는 다른 여타한 일들을 제쳐두시고 이 전도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가 드린 네 가지 단계에 아주 집중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준비시킬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제가 다시 한 번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분주히 움직이셔서 그 기도팀과 또한 회심팀과 여러 팀들을 다 형성하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교회에 다니고 있고 혹은 여러분께서 아시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의 상황을 위하여서 그 이름과 상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을에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반응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들판이 휘어져 간다고 추수할 곳이 많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이 과정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동교회와 강서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 또한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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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